오늘이 지 고조부 재산대 군석이 너무 여태 연속도 없나 여러분은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무료 막심한 놈 반짝마저와요 반짝마저와요 고맙습니다 여기 혹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에 네 자식들이 찾아왔다 자식이래 군석들 제가 태어난 병원과서 알아봤더니 너밖에 없었다더니 너 우리 다 하래비가 돈도 데려간다는데 소주라는 걸 증명하시고 절차대로 데려가셔야지 비싸도 좋으니까 이게 더 빨리 나오는 거 없나 만들고 하나 팔아서 400원 났는데 매일 죽어라 열심히는 살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엄마 엄마 너 보고싶어 응? 엄마 군석아 내 평생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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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워준다고 약속했다 너네 헤어지지 않는다 내 약속했다니 너희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니 방금 뭐라 캣니 어? 할아버지요? 할아버지 하아버지요? 너부담역 너부담역 저는 마지막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